아이고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안녕히 계세요. 아, 형님. 진짜 아니야. 연습하고 마이. 아, 형님. 아, 형님. 어머, 뭐해? 개장짜리. 프로지. 세 분은 진짜 오랜만에 오시네. 형, 앉으세요, 형님. 자기가 일로 가. 아, 앉으세요. 아니, 자기가 저쪽 앉으시더라고. 치마를 입고 낫더라. 아니, 치마를 입고 낫더라. 조심하세요.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신현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옥탑방 왕세자들. 옥탑방 왕세자들. 옥탑방 왕세자들. 옥탑방 왕세자들. 옥탑방 왕세자들. 옥탑방 왕세자들. 아니 아까 형님 쓱 들어오시길래 뒤에 따라올 줄 알았어요.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. 그것도 그건데 오늘 약간 굴렉 착장으로 오시니까 오랜만에 황장불들끼리 확 나더라고요. 약간 그 분위기를 줘야 돼요. 저희 셋이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. 아 그래서? 무협 영화를 찍었어요. 살수라는 영화예요, 살수.